힐링게임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기간 한정으로 발포합니다. 게임의 무대는 다이빙인데요.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어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세요. 스토리가 살짝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토리다이버는 여자에요? 저의 몸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프리다이버, 암아. 프리다이버 활동을 했고요. 저의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숨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모두 함께 숨을 수 있습니다. 숨 한 번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거 기록도 있죠? 오, 좋네요. 스토리다이버는 랩핑게임즈의 주소에 접속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일주일동안 무료로 반포하니까 그 기간 안에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피씨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랩핑게임즈 런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설치되어 있어야지 설치할 수 있고요. 자, 블루라는 뒤에 글자가 붙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그냥 비욘드에는 이런 스토리 타이틀이 붙지 않았죠. 설명도 없었고요. 그냥 바다를 헤엄치기만 했어요. 자, 로우 형식으로 자, 로우 형식으로 오오 오 오 오 오신엑스는 이 지역에 몇 년 전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어요. 불가능하네요. 준비되어 자, 여자 주인공인데요. 팔에 문신도 있고요. 기대감을 불러익히려는 첫 여정입니다. 바다에 해양 생명체들도 많고요. 상호도 보이고요. 움직임도 매우 부드럽고 잘 어울립니다. 저 저런 해양생물 자, 움직임을 자, 움직임을 자, 이제 기본 인게임인데요. 자, 위에 허드가 있죠. 나침반 있어요. 에스 사우스 이스트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있어요. 튜토리얼 인데요. 기본적으로 어 한글이 있어서 좋고요. 좋네요. 한글 지원돼서 저기 어 다이아몬드 바가 있는데요. 마커 여기로 가라는 거요. 그 이동은 더블 ASD로 쉽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라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시점을 돌리면 돼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시점이 바뀌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상승하구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생물을 갖다 대고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스캔합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름이 나오죠. 자, 기록이 있는데 P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본 어 기록이 있구요. 완벽한 그라는 아니군요. 이렇게 이렇게 한글 안 된 부분도 있구요. ESC 누르면 자, 저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나오고요. 지도 어 이렇게 기록 설정 자, 스쿠버 다이빙 스킨도 있구요. 스킨은 외형보다 그냥 색깔이나 문양 패턴 있고요. 어 동영상도 있구요. 로그 좋군요. 자, 그래픽은 뭐 이렇게 설정 여기 있구요. 비디오 이렇게 살짝 소리를 줄이고 저장하고 비디오 울트라 하고 모션 블루는 살짝 움직일 때 희미해지는 잔상 흐릿하게 보이고 빨리 움직일 때 흐릿하게 보여요. 실제 우리 실제 생활처럼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션 목록이 떴죠.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짝대기가 걸렸어요. 거의 오렌지석으로 완료가 된 상태에요. 스키너를 닫아야 되죠. 다시 오른쪽 버터 누르면 닫히죠. 자, 완전 힐릿게임인데요. 특징은 움직임이 굉장히 아주 전문적으로 부드러워요. 여기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실제로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었네요. 웨이브 움직임 자, 저기 마커가 있는데요.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허드 자, 게임의 목적이 어떤 게임도 있었죠.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다이빙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냥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이렇게 다이빙하는 게임도 무료로 배포했었어요. 에픽게임즈에서 그건 좀 그래픽이 로우 폴리건으로 돼서 뭉툭했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이 있어요. 수중 수중도 더 한결 보기 좋고요. 부표인데요. F를 누르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부표를 만져보죠. 약간 분위기가 미래적인 미래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맞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노란색 게이지가 차요. 이렇게 다 채워요. 그 지점에 멈춰서 F를 눌러요. 그러면 저기 또 고래가 있고 다른데 또 찾아오죠. 세계를 세계를 찾았고요. 방송을 한다고 소토 박사라고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뭔가 게임이 참여하는 느낌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 M을 누르고 여기 아까 부표로 마커를 찍었죠.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누른 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3D 프로그램처럼 펜 기능이 있구요. Q E 누르면 확대 축소도 돼요. 이제 어디를 가냐 뭐야 고래인데 우와 고래가 회전하고 있는데요. 우와 아바타 아바타 무리길 생각나는군요. 네 아바타 다운 몹큐쇼 자 그럼 게임을 요약하면요. 쉬운 조작감 그리고 멋진 그래픽 편안함을 느끼는 음악 그리고 완벽 자체 한글지원 흥미로운 흥미로운 스토리에 참여하는 잠수양식 좀 깊은데요 돌고래를 스캔하래요 다섯개 다섯마리 자 돌고래도 사십적이네요 세 마리를 스캔했고 나머지 두 마리도 스캔하면 됩니다 근처에서 더 찾아보시고요 그 사이에 물이지요 가는 거기도 보이고요 숨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고요 자 게임은 다이빙을 하면서 좀 미래시대 같아요 이 슈트도 미래적이고요 숨은 어떻게 쓰는지 그건 미스테리고요 자 주변을 탐험하고 스캔하고 자 기록을 수집하고 주간주간 동료와 커뮤니티도 하고 저쪽에 가보죠 마지막 지점 같은데 P를 누르면 이렇게 ESG 누르면 과학기록이 있는데요 설명이 한글로 안되어 있어요 그 점은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어 무료라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지요 어 위에 나침반에 아래 바닥 깊이도 보입니다 UI는 매우 단순하구요 멋진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게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닷속 경험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시켜냈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홍색 마커에 가서 또 상호작용하시고 반복하는 겁니다 자 뭐 쏘는 액션 슈팅보다도 이걸로 또 다른 지점을 찾아요 자 계속 하다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플레이 방법과 게임 소감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놀이터에서 플레이를 했구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글에 에픽게임즈 스토어 라고 한글로 치구요 자 접속해서 가입하시구요 또는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하시고 가입되어 있으면 로그인 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선물이라고 떠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기 누르시고 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트에 담으셔야 겠죠 그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 파이팅 10 10 21 22 22 감사합니다.